Q. 오늘은 드디어 굴보러 가자 정모 촬영입니다. 포토그래퍼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멤버들의 타원을 예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선 세림이 형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림이 형을 시킬 거예요. 저기 이 콘텐츠 찍어보세요. 다 찍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 콘텐츠 찍어보세요. 이런.. 이런.. 이런 촬영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가 잘 나와. 아 미쳤어요 인스타 감정. 감사합니다. 인스타 보여주세요 그러면. 피곤해요 지금은 아침 11시. 피곤할 시간대는 아니지만 저희는 6시부터 나왔기 때문에 11시인 줄 몰랐다. 제가 머릿속에 빠지면 안 돼서 아침 일찍 시험 갔다가 조금의 염색과 하고 왔습니다. 펜션밀어 펜션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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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같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안 돼. 다 먹었어. 내가 최대한 계속 찍고 있어. 왜요? 유닛 할 거야. 나 형이랑 유닛 안 하고 싶어. 유닛 할 거야. 하지 마라. 너무 잘 찾아와. 안녕하세요. 안녕. 유닛, 셀카. 엄청 엄청 반짝이게 나오네. 이거 봤는데 이거 봐. 세림 형이 렌즈가 되게 잘 어울려요. 파란색 렌즈. 렌즈. 실밀의 허스키. 끝. 오오. 거미다. 알겠습니다. 거미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잡아줘요. 나 찍어줘요. 올리면 스파이더맨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저 스크래치 냈어요. 오늘 처음으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이마에. 이마를. 눈썹쓰. 섭섭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못 알아보더라고요. 원래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다쳤나 보네 하고 그냥 조용히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다쳐요. 아니 다칠 수도 있어. 근데 약간 멀쏘. 이제 머리 받으러 가겠습니다. 팔로미. 형 보실래요? 어떻게 다는 머리. 한 장. 두 장. 잘 나왔죠?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이 글레이 투크. 짱이죠? 살짝 쭉 머물러. 뒤에 머릿속에. 카메라 한 번 봐줘요. 어 지금, 지금. 나 왔어. 안 봐도 돼. 너무 멋있었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의식해 주세요. 원진아. 원진아. 한번 보려고 해볼게요.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 가세요. 네. 내가 사죠. 오늘 이벤트 한 번 해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손님 엄마예요. 손님의 바꿔드리겠습니다. 어 엄마 왜? 엄마. 좋아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별로야. 어디가 여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잖아. 아 좀 아니요, 나. 천천히 올라타봐, 에리나.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가는데도. 노 브레이크. 뉴일 14th 중. 1점 이동. Dad.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다! 패시와 함자는 겁니다. 와 너무 맛있다. 저에 형 분의 귀っちら 한 Basically. 좋다. 안돼! 어 벌레! 라방? 너나 만나봐 라방. 사실 세림이 형 촬영하러 왔거든요. 두 번째가 동호 형이고 세 번째가 동호 형인데 맨날 나와서 대기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하하하하. 뭘 믿고 있어요. 너 이리 와. 벌레부터 있었어! 진짜로 가! 진짜로 가! 진짜로 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사네. 나 근데 꼬마 거 다 외웠어요. 해봐.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찾아봐 눈싸움도 칠 수 없다냐는 승부사. 굉장히 많이 샀죠. 얘는 스케이트보드 말고 거졌어요. 크루저 오더라고. 다행이 맞나? 약간 파란색깔 플라스틱으로 댕기했으면 아무도 말고 위험하니? 여기까지. 저 왜 찍어요? 너도 민섭이 입어? 너 반팔 안 입어? 응. 재킷 있어요 좋아. 열심히 붓기를 빼고 있는 우빈이. 나이스. 여기 대학교거든요. 아! 당기는 원이구나. 여기 잘 나온다. 여기 예쁘다. 불 켜지니까. 여비티 안녕. 여비티 안녕. 저는 처음으로 찍고 왔어요. 그리고 셀카를 찍을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셀카를 한번 찍어볼게요. 셀카 찍는 모습을 봐주세요. 대지야 왜? 어디에요? 형 지금 거실. 거실이요? 거실? 큰데 넓은데. 누가 봐도 거실인데. 나 지금 셀프캠 찍고 있어. 왜 전화했어? 그냥 어딘가 했어요. 알았어. 갈게 형 곧. 네. 음. 짠. 셀카를 찍었고. 성아. 현장 가자. 형이랑. 여기 잘 나온다. 잘 모르겠네. 저는 실물이 이것보다 100배 잘 생겼거든요. 솔직히 인정? 인정. 무서운데. 저 건너편이 완전 학교 같은데. 근데 뭔가 이건 대학교잖아. 저긴 약간. 진짜 그 학교. 교실. 저기 들어갔다 할게. 네? 전 겁없어요. 뭘까?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이 가줘. 찾아. 안다. 타줘. 자. 안다. 밀어. 혼자 못 타요? 혼자 어떻게 타?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형 이게 아마 저 비트박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비트박에서 이미 해봤거든요. 그렇게 험맞지는 않나요? 멋있다. 반응해줘야 돼. 워우. 정말 멋있다. 워우. 아 저는 그때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막 귀신 분들께서. 괜찮으시냐고 저한테. 도와주셨어요. 너무 거의 많다 보니까. 이게 방송인 거를 인지하고. 어차피 다 스태프분들이 만드시고. 막 귀신 분들도 다 스태프인 거를 인지를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 때문인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무섭지. 다행히 무섭지.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 뭐 나오면 놀래고. 안 나오면 뭐 쫄고. 다행히. 근데 약간 형준이를 보면서. 이게 약간 방송 그림상. 겁 많은 친구의 재미난 분량. 이런 거를 생각했다면. 저는 정말 그냥 진짜. 형 나 분량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왔다고. 형은 망했어요? 네. 비트파크. 형은 살짝 뱀파이어 같아. 형은 피 빨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뱀파이어 같아. 형아 갔다 오자. 우리 담력 훈련 할 건데. 저는 거 없는 두 명.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 속박과 굴려에서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형아 갔다 오자. 근데 안 보여 우리 얼굴이. 후레쉬 후레쉬.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온 줄 아세요? 서로 말로 받았던 해교회. 왔어.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지. 문이 닫혔습니다. 안녕. 바로 종료.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아. 진짜. 제브라 베스트야 진짜. 오. 멋있다. 어서 해줄까? 후광. 후광 비치는 것처럼 나와. 멋있죠. 형 뭐야. 어디 가볼게. 왼쪽이 어디 있는지 푸는 거.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 세우스에 달았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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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골라 하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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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고르는 거에도 엠비티아가 나올 거에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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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은 절대 굴리지 않을 거예요. 이래서 잠금해져야 돼요. 왼쪽. 괜찮죠? 기회를 붙이면 되겠다. 스티커는 많이 쓸수록. 예쁘겠죠? 많이 붙여야지 나는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찍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원진이 지롱 여기는 뭐 하는지 모를 교실이에요 저는 모자를 오늘 두 개 썼어요 왜냐 이 친구 위에 있는 친구가 썼을 때 핏이에요 안 이뻐서 수렴 보러 가야 되지롱 빠잉 아 뭐 하트가 또 있네요 하트 붙여줘야 돼 얘가 귀엽네 그리고 저는 음악 하는 사람이니까 음표도 하나 자리가 있나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까지 나쁘지 않네요 저는 지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묻는 거 묻는 거를 아니다 얌치게 코에 하나 붙일 거야 이쪽 위에다가 이런 느낌인가요? 여름이잖아요 또 해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해 너무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네 아 강웅 씨 이 손이 예쁠 거예요? 이 손이 예쁠 거예요? 이 손이 예쁘겠죠? 이 손에다가 똑같은 것만 판단하는 마인드로 이 정도면 되죠 평소에 자주 쓰는 거 원래 달도 있으면 달도 꺼요 달도 붙이려고 그랬는데 달이 똑같거나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우 저렇게 떨어져 몸이 좀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안 끈적끈적해서 그래 안 끈적끈적 도착했어. 귀여운 분 너한테 해당 안 돼. 어? 아니야. 자주 쓰는 이메티콘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에 붙였습니다. 예스! 문어 있어요. 귀여워. 나는 문어. 꿈을 꿈이 문어. 나는 문어. 잘못 붙였다. 나 오른손을 하지 못했는데. 오른손을 하지 못했는데. 도착. 덩이. 최근에 미니 사진 보셨어요? 잘 찍었죠? 보여드려. 덩이. 들고 있는 건가? 아닌데? 중심을 적었다. 중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준아. 안녕하세요. 어. 해 말게. 오오오. 위함. 이게 돼서. 아. 어? 섹시. 섹시. 오 마이 갓. 섹시. 나 혹시 몰라 경과한데. 안녕하세요. 박세림. 안녕하세요. 네가 벗고 있었잖아요, 아저씨. 더워요, 더워요. 운동 좀 열심히 하셨나 봐요. 부끄러워요. 근육자랑. 오비씨 오비씨. 제주삼다수 광고모델처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약간 뱀파이어, 아니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삼바수를 먹고 싶어요. 뭐야, 이거. 뭐가 있잖아. 힙합. 힙합 안무 느낌. 안 되지, 안 되지. 너무, 너무 당황하시네. 어디 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야. 오. 맞아 맞아. 잠깐만요. 하고 싶은 건데 나만의. 둘. 셋. KCLOSER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